스페소온 친환경 3종 세제 스페소온 친환경 3종 세제는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생리학적 효능을 검증받은 100% 국내산 편백정률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으로는 주방세제와 액체세탁세제, 섬유유연제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파라벤, 메칠알코올, 형광증백제가 전혀 없는 안전한 천연성분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액체세탁세제는 피톤치대의 강력한 탈취 및 항균효과뿐만 아니라 뛰어난 세척력으로 얼룩제거에 좋으며 진먼지, 진드기 깊이에도 도움을 줘 옷이나 침구류의 세탁에 적합합니다 아토피에 효과적인 피톤치대를 함유한 친환경 제품으로 피부에 자극이 없어 아가옷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심제품입니다 기록이 없어í insists